ㄴ,.. ㄲㅅ 레전에 녹방을 많이 틀긴 했지만 ㄲㅅ 힘내, 우리는 할 수 있어. . . . . ㄲㄲㄲㄲㄲㄲㄲㄲㄲ . . . ㄲㄲㄲㄲㄲㄲ . . . 방송 만시간 있어요? 응 아 저기 상 3분의 1은 녹화 할거야 에저 내 딴 게임할 때 야 달려오라니까 깜빡깜빡해서 어딨어 위측이다 위측이다 내 자리야 잡아주세요 누가 레트님 여기 순아 절대 안 돼 진짜 절대 안 막힘 이맵 미도우 제가 확실한건 2냅 절대 안 되니까 레트님 빨리 바꾸는게 좋아요 진짜 할 포인트가 없음 게다가 트레이서도 있고 여러분 들어와주세요 밖에 있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아래에서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봉쇼하고 있는데 상대의 루시우 바스티은 2층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바스티은 그거 조심해요 하하핫하핫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저리 가라고 목표를 1보수게 2층에 들어가는걸 겁나 좋아하네 상대의 루시우 어후 정신없다 어후 정신없다 피해 호우 내키 뭐지 또 왔어 지랄지롱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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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 하하핫 또 2층이야 제란타도 있네 나 궁떠둠 하하핫 mals 힝 하하핫 하하핫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하하핫 오우 가까이 오시겠다 안녕안녕 하아핫 하핫 하하핫 헤헤헤이! 더샷 슈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 후우 하하하하 2층 뒤에 보인다 레트님 사망 2층 가서 올라가 죽었는데 롤mail 아 궁이 어디로 갔니? 트러비디 승리 재밌구요 이거 벽타기 연습하면 되요 계속 이렇게 탈수있어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벽만 아니면 다 타져요 이렇게 베튼리 바로 앞에 있음 성냥 뿌리고 잡아요 죽었으니 히힛 아 정신없어 어라아 으아 죽었어 있었는데 써버릴걸 혈식이 사망 왜 이렇게 오래 사시지? 자 여러분 저 궁 있습니다 나도 기다렸다 갈게요 오 오 오 오 으하하하하하 잠깐만 레벨 잘못 생각했어 세명인데 낙사 시킨다 낙사 시킨다 이럴 줄 알았어 알고 있었어 내가 당할걸 같이 같이 가자 같이 내가 자꾸 죽고서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낙사당하니까 파라 때문에 왼쪽으로 아니 궁을 써줄 사람이 없어 나 있어 갈거야 오른쪽으로 야 여기 너무 많네 아아 여기로 오시면은 제가 궁 전비하고 있는데 에라이 뭘 못참깨다 다이상 뭘 못참깨다 다이상 아이고 어시워라아 으하 오 뭐한거냐 갈류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미친 아 아니 죽는 줄 아이고 깜 베이베 누가 들어왔어? 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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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와우 야 걸터앉았어 너기 걸터앉았어 벽에 야 소자 3킬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파라가 저렇게 낙사시키고 할 때 왼쪽으로 가면 또 낙사당해요 어 나이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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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 힘내 조만 힘내 측루 어댓 있어ab 옙 오 들ima 나 את 샀 covet 야아아아은 이겼다아 삐리비이이이이이이이이 이 게임 차단도 할 수 있고, 세팅도 올 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야, 잘했네. 아, 누굴 줘야 되지? 적 줄까? 불쌍한데? 우리 팀 주죠. 응, 좋은 생각이야. 자, 오죠. 쫄리기 오졌고. 와, 상당, 상당? 적당하네. 랩노나 서포터 하자. 어, 시메트라 빼고 다 좋아. 아님 시메트라도 좋아. 할 줄 알아, 시메트라? 나, 그냥 이거 할게. 아, 잠깐만. 이거 거점 점령맵이잖아. 시메트라 별로다. 그러면 내가 서포터 해줄게. 어, 어, 어. 내가 힐 잘 못해요. 어렵더라고, 힐러들이. 맞아, 힐러가 은근 어려워. 아니, 그 분위기. 잘 오지도 않으면. 힐러 많이 했을텐데. 이 게임은 힐러가 너무 어려워. 아, 닌 맞죠? 어, 그치? 아, 누가 이거 뭐야. 답상 뒤집어났어. 방송 좀 자주 와요, 그니까. 갑시다. 아싸, 루슈. 어, 띠. 아, 이 공직. 뚈리아, 이미 위에 올라간 데 있거든. 그리로 올라가. 이게 누군데요? 또 시장인데? 위에 위에! 빛 층이 하나 있다. 아, 저군 아니라고요? 아 그래? 마무리야 이거. 내려지 않았다 내가 잡았어요 아 그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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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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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추격했으면 됐는데 그거 왜 아 죽었다 안 일하시네요 메르시 자꾸 죽었어 안쪽까지 들어가서 얘 팔아 치유 좀 해줘 멀어 가는 중 힐 들어간다 어 들어와 안에 있으면 들어가 아 뒤에 트레이서 무시어 들어왔다 차량아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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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긍 쓰는 타이밍에 죽었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치기들이 많네 자 여러분 한 번에 들어갑시다 저 궁혼이니까 한 번에 가서 끝내시다 한 번에 한 번에 같이 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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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 왼쪽에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왼쪽에 트레이서 왼쪽에 트레이서 막궁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여기 궁이야 나이스 와 진짜 잘 들어갔다 차량이랑 누나랑 눈먹을 어 나이스 드리 근데 오케오케 세명 넘었다 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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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 자꾸 트레이스한테 뒤치기마저 뒤지네 뭐야? 와 이게 안죽어? 엠누나 들어가세요 아유 천장님.. 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거점 지켰거든요 네.. 뽀뽀하시다 반병 나이스 아.. 진짜 미치겠네 빨리 좀 오시지 이 트레이스 써? 아.. 진짜 뭐 답이 없네 저거 저항이랑 저항하는건데 아.. 오케이 메르시 잘랐다 메르시 잘랐어 메르시 잘랐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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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겠다 98%인데 렌누나 궁 얼마나 남았어 야 옆에 뒤에 뒤에 아니야 그거 쫓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끝나 파라 파라 파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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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방벽 찌워지지 파라 튀어 죽아 죽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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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궁 간다 나도 궁 간다 어? 나도 궁 간다이 어 이 둘리 궁이 끝나겠다 딱 깔끔하다 오케이 에이 와 68%다 형 나 우버워치하면 시청자가 나갈까 음 못해서? 각게 많이 아하하하 못해서? 아크 시청자가 많은거 아니야? 좋게 생각하면 아크 시청자가 많은거 아니야? 좋게 생각하면 아크 시청자가 많았던거 아닐까? 생각하면 요즘 아크 형이랑 많이 했잖아 아크 아크 짱쌍이야? 맞아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아 저 지금 제가 지금 금메달 투 금메달인데 음 아까 내가 킬 1킬 등겼네 루시오로 아 그래요? 아니 루시오인데 누가 2를 쓰고 나갑니까 둘리님 아 뭐야 이거 박벽 아니야 이게 훨씬 빠르지 나중에 쓰는게 더 빠르지 나오는줄 알아봐 와 나 올라갔어 와 나 올라갔어 오오 밀어내내 밀어내 하나 날랐어요 삐져 삐져 후 잡고 아 잡아 잡아 네베시 잡아 잡았어 잡았어 날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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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변경 나겠습니다 아 정벌이는거 봐 이 C 개갑부네 이 대끼 진짜 부럽네 겁나 갑부인건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그냥 발로 올라오는거같아 서장아 여기 도와줘 발로 기치게 라이스 아 데코링 그래 내 궁 좀 아깝냐? 괜찮다 마무리하자 이거 닝기스님 마무리하자 닝기스님 마무리 아 마무리 심지어 넹 끄고 창플렛으로 가까이 올라 아유 아으 자 오우 가까이 오시겄나 아 이게 안죽어 저거 에잉 오바였어 아 메르시 잡으실덜리 응 오바였어? 아 메르시 잡으실덜리 어 한발 한발 하려고 나 등장전할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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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거 마지막 한탄만 막으면 될거같은데 여기 정크래스 어디 널러갔어 도망갔어 안보여 안보여 왼쪽에 파라 왼쪽에 위에 파라 왼쪽 위에 파라 꺄아아아 하하 너무 까불었다 자 다들 죽으셨 죽으신사람 먼저가야되나 자 개구멍에 버스 출발합니다 빨리오세요 나오세요 한명 가자 아니 야 이를 써주는데 그걸 먼저 쓰지 말라고 이걸로 따라가는게 훨씬 빠르다고 아 야 다 정리시켜주지 아 여기 손잡자 아 이사않게 죽었네 빨리 잘랐어 잘랐어 빨리 돌아갔다? 졌어 이거 아 이겼어 뭘 졌어 야 아 나 궁극기가 조금만 더 빨리 돌았으면은 하이라이트 각이었는데 에이 졌어 뭐야 저어 나 궁도 있는데 응 끝내끝끝끝끝끝 나 궁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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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지마 아아아아 정크랩 진짜 아 아니구나 아이씨 아이씨 따오지 내가 마무리 지어줄게 으아아아 뭐 자 자 나 궁온이야 궁온이야 이번엔 끝내자 바로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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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끝났잖아 뭐냐 이거 아 어떻게 저거 뭔데 푸크 다한다 리퍼 개 오졌다 솔직히 리퍼 이거 하이라이트다 이거 내가 나 받을거야 아마 이거? 나 받을걸? 나 받을걸? 와 말도안돼 씨 역시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돼? 내가 거의 하이라이트 한 3 4개 뽑았어 여기서 흠 야 원래 리퍼가 넘는거야 나 이것보다 잘한거 있는데 나 이것보다 잘한거 있는데 어 우리가 갖다 대준네 갑자기 잘했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포터 줘야되는거 알죠? 저 서포터 안주면 다음부터 서포터 절대 안합니다 음 서포터 안주면 안합니다 안합니다 에 4개 맞았으니까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한번 받고싶다 난 진짜 이거 10개 넘으면 엄 뭐 있다? 그냥 저거 기분이 좋아 기분 좋아 장충 퇴근 스태프나 뭐 fox --> 피크